나? 야 이건 이제 아니다. 그니까. 지옥의 젠가다. 야 그거 진짜 위험해. 희진아. 진짜 대박. 아유 빠르게 주세요. 야 안 들려 안 들려. 고아이지. 고아이지 고아이지. 고아이지 고아이지. 와. 야 김병님도 놀라셨어. 아아 춤춰요 춤춰. 근데 여기 잡아도 되죠? 일단. 그래 그래 잡아도 되는 건데. 중심이구나. 우와. 야 이러다가. 우리 진기 형이 나갈래. 아 어디까지 하나 궁금하다. 오 약간 매생이 죽 같은데. 진짜 죽 같아. 이 분 게 승리예요? 아니면 실패예요? 어때요? 싸요. 싸요. 으른 입만 용인가봐. 네. 으른이 말이야. 한 입 먹어봐야지. 다시 한 입. 까만. 한 입. 한 입. 한 입. 진연네 이 표정관리 안 내. 처음 봐. 아 진짜? 진연네 이 표정관리 안 내. 진연네. 진연네. 난 맛있는데? 응. 밤을 먹으니까 괜찮다. 되게 달고 부드럽고. 그 쑥 향이 되게 많이 난다. 난 쑥 덕 같아서 좋아. 이거는 찾아서. 모르는 사람들은 꾸준히 갈 맛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모티콘 챌린지. 제작진분들 사심 채우려고 부르신거죠? 똑같아요. 귀여워. 우리 아이돌인데 그죠? 그죠? 너무 씁쓰. 이지 이지. 너무 좋아. 이지 이지. 핑크빛. 크림이 가득. 들어있어요. 이렇게. 아기 내내. 왕. 왕. 아니 아이스 캠 같아요 지금. 네.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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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크림에 딸기잼을 넣어서. 막 섞어서. 왕. 딸기잼. 같아요.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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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이렇게 한쪽 손으로. 먹으면서? 벗고 벗고? 왜 먹으면서? 해봐요 해봐요. 벗고 딴다. 네 예뻐. 예뻐! 머리 날래고 막. 속도 넣고 타고 막. 뭐야? 외발 타요 외발? 맛있어요? 네! 좋아요. 좋아요. 아, 이거 주세요. 진정되셨어요, 공주님? 빵 많이 남았죠? 네. 음료 복불복이 나왔어요. 저는 2번. 나 3번. 사실 못 고르겠어요. 감독님이 골라주실래요? 1, 4, 5 중에? 5번. 그럼 1번으로 갈게요. 1, 2, 3. 그 걸리는 사람은 빵도 못 먹고. 빵도 먹고 하는 거예요? 우리 힘내보자. 화이팅! 2번이 색깔 이상한데? 혼자 이상한데? 그게 이렇게 보면은 기기 색깔이 더 하얗게. 그러니까. 아이씨. 나잖아! 나잖아! 누가 봐도 나잖아! 봐봐요. 여기 약간 누리끼리 왜 이렇게 표백됐어, 음료소. 아니요. 센터라고 그래. 어쩔 수 없어. 야! 하나, 둘, 셋. 너네네. 너무 맛있다. 찡긋. 어머, 하와이네. 왜 그래? 뭐 코코넛이라도 마셨어? 하와이네. 하와이네. 봄을 닮은 색깔의 달콤함을 담아 민트색 초콜릿. 짜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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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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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빵이지? 나는 민초파가 아니다, 손. 오케이.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네요. 약간 쿠키 굽기 전에 반죽이. 어머, 냄새가 완전 민트 초코잖아. 이거 혼자 드시는 거죠? 네. 펜, 전이즈 카드! 와, 나는 왜 물어보자 했어! 펜, 펜! 너 나 넌 낙하냐? 오, 아주 작정하고 뜨셨네요. 하나, 둘, 셋, 짠. 어때요? 이거 민초단 아닌 사람 없잖아? 완전 민초단. 아 잠깐만 닭을 좀 주세요 대박 치약인데? 완전 치약 맛나요 빠이빠이 너무 맞은데? 맛있어? 응 나 이것 때문에 오늘 촬영 왔나 봐 맛있는데? 치약 맛 있나요? 네 제가 벌꿀치약을 써가지고 그런가 봐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럼 진짜 좋아하네 너무 괜찮은데? 대박 카드 쓰길 잘했네 응 완전 잘했다 진짜? 잘했다 하나 둘 셋 CF 퀸 도전 따르릇 세 액션 더 어? 아 아 아 모야호 모야호 오 오케이 여기까지 모야호 와우 비쥬얼은 약간 메론빵 비슷하다 짜자잔 오 오 야호 단호박 단거는 진짜 맛있는데 맞아 맞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맛이 좋네 좋아? 모야호 모야호 일단 식감은 겉에 때문에 되게 오독오독 좋고 단호박 맛이 처음에 나는데 씹을수록 크림치즈 맛이 많이 나요 맞아 맛있는 것 같아 오케이 보여줘 커버 댄스 아.. 커버 댄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우 오케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아 요새 그거 유명하던데 라니라니라니라니 어 와 너무 좋아 나의 하천의 맘이 어느새 문화가 버려져 너의 동생이 더 편한 것 같다 신빈아! 내 옷이 더 매일 매일 자꾸 좋아해지잖아 내 옷은 비해 올라가! 1, 2, 3, 4 1, 2, 3, 4 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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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바닐라빈! 제발! popime book 바닐라 빈이 콕콕콕 있어요 와, 슈가 가득 들어있어요. 진짜? 하나, 둘, 셋. 아, 웃으려. 어? 아이스크림이구나? 아, 진짜요? 이거 맛있는데? 응. 사라. 승진이 원샷 봐봐. 진심이다. 이거 얼마예요? 사시게요. 생각보다 안 달아서 놀랐어요. 응, 응, 응. 맞아, 맞아. 와, 엄청 몰랑몰랑하네. 얼어도 안 달은 거네. 아, 왜? 야, 얼어서 안 달은 거야? 그래도 생각보다 안 달아. 다른 시에 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녹아있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도요. 사라? 네. 네. 우와. 우와.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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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뜩이에요? 귀여워. 귀여워. 크림빵 세트. 그렇지만 선물로 우리 이달소 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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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서 멤버들과 많이 나눠주세요. 귀여워. 좋습니다, 좋습니다. 귀여워. 귀여워. 거스트 크림빵. 저는 딱 있습니다. 저 두 개 중에 너무 고민이에요. 리얼딸기랑 치즈. 어떡하지? 어떡해요? 두 개 하면 안 되죠. 저는 푸아빵집의 리얼딸기 하겠습니다. 딸기잼이 맛이 많이 나서 단맛도 되게 많이 났고 그리고 상큼하고 그래서 되게 맛있었던 것 같아요. 딸기 씨도 막 씹히고. 그럼 저는 카멜리온의 단호박빵 하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맛있었어. 맛있었어요. 단호박 맛도 나고 크림치즈 맛도 나고 잘 어울렸어요. 그래서 단호박빵을 골랐습니다. 저는 어글리베이커리의 치즈 좋아해 크림빵입니다. 저는 치즈 좋아해 그 빵이 진한 치즈 풍미와 크림치즈의 조합이 되게 어울려서 100점 드립니다. 담백. 하고. 달달. 달달했다. 그 다음에. 자. 셋까지. 다 끝. 네 오늘 이렇게. 이달의 생명 추와 현진이와 함께 크림빵을 먹어봤는데요. 다음 주에 더 많은 빵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오늘도. 빵끝. 안녕 고생하셨습니다